안녕하세요 부자된 미지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우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SOXL ETF 투자 가능성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ETF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의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은요 3배의 레버리지를 가진 반도체 ETF고요 반도체 업종의 성장에 높은 레버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참고로 저는 아래와 같이 테스트 계좌에서 매일 떨어질 때마다 한 주씩 모아가는 계좌로 56.86%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모아갈 예정이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56.86% 수익이요 지금 현 시점으로 아래와 같이 47.64%로 감소했고요 그 사이에 주수는 65주에서 70주로 5주가 늘었습니다 평당가도 0.47달러가 늘었네요 월봉을 잠시 보자면요 2013년 전에 최고 74.21달러를 찍고 2022년 한 해 동안 진짜 엄청난 폭락을 했었죠 이걸로 봤을 때 3배 레버리지는 정말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요 며칠 새 잠시 주춤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산업이 더욱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내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갈 예정입니다 비록 위에서 알아본 것 같이 수익률은 조금 줄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주수에 대해서만 그런 상관을 하고 있고요 또 주수를 한 주씩 한 주씩 모아갈 때마다 저의 앞으로의 기대에 대한 보상 또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SOXL 관련 저만의 생각을 간단하게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니까요 눈을 반짝 귀를 쫑긋해서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SOXL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알아보면 SOXL은 일반적인 주식과 다른 3배의 레버리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OXL은 반도체 업종에 집중해서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반도체 업종 성장에 3배의 레버리지를 부여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상승할 경우 SOXL의 수익이 주식시장에 비해 3배로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SOXL 장점과 주의사항을 간략하게 보면 SOXL은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거 중요하죠 레버리지 ETF는 주식에 비해 더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만약에 움직일 경우는요 손실도 3배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SOXL에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 수준을 꼭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XL을 통해 성장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OXL은 반도체 업종의 성장에 레버리지를 부여하므로 반도체 업계의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겠죠 반도체 기술의 혁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발전으로 인해서요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동향을 고려해서 SOXL 투자하시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SOXL 투자 전략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 반도체 업계의 동향을 주시하고 산업 분석을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신제품 출시나 수요 증가 또는 경쟁업체의 동향과 같은 요소를 주시해서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둘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요 진입과 이탈 시점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의 분석 및 기술적 지표를 검토해서 투자 타이밍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네요 마지막으로 투자 금액을 제한하고요 리스크 관리를 신중하게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XL은요 레버리지 ETF이므로 손실도 레버리지로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반드시 분산하시고 손실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요 SOXL은 단기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지만요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큰 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OXL에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자신의 투자 지식과 경험을 평가하고요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ETF의 운용원리 그리고 비용 구조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OXL은요 반드시 업계의 성장에 높은 레버리지를 부여하는 ETF고요 성장 가능성이 큰 업종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는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요 신중한 판단과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 영상에 제공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실제 투자 결정은 자신의 판단과 위험 허용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항상 투자에 앞서 충분한 공부와 연구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도 잠시 구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결과 수익은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이상으로 SOXL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나 투자 블로그 그리고 글 영상을 통해서요 SOXL에 대해서 혹시나 관심이 생기셨다고 하시면요 다양한 정보를 더욱더 찾아보시고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 수준을 고려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SOXL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높은 수익은 기대가 할 수 있겠지만요 동시에 큰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항상 투자에 앞서 충분한 공부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해당 영상은요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자금을 사용하시고요 투자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투자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